네, 오늘 뉴스앤이슈 성주원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앞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1분기 실적 주요 기업들이 발표가 됩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또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4월 첫째 주에 삼성전자,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이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 포문을 열었고요. 이제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사실 1분기 어닝 시즌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차, 기아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내일은 현대제철,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수요일에는 SK하이닉스, LG이노텍,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또 목요일에는 삼성SDI, 한국조선해양, 아모레퍼시픽, 금요일에는 SK이노베이션, 삼성중공업.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그런 대형주들이 포진돼 있고요. 게다가 또 각 업종들, 국내 주요 산업들을 대표하는 주요 업종들의 대표 종목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실적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철강, 자동차, IT, 배터리, 조선, 화장품, 건설, 정유. 이 업종들의 어떤 1분기 업황들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러면 아직까지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다른 기업들이나 혹은 중소형주들의 실적까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컨센서스보다 더 높게 나올지 혹은 좀 못 미치게 나올지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서 지수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언익 시즌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은 증권사 전망은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이게 긍정적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막 최고의 어떤 실적을 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연초부터 워낙 안 좋았던 이슈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원자재값이 상승하고 금리가 인상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선방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추정치들이 하향된 기업들, 종목들도 많았지만 그 하향폭이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양상이 좀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엿보인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의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 컨센서스가 지난달에 1조 6천억 원대였는데 지금 현재는 그 컨센서스가 조금 상향된 상황이고요. 앞서서 실적이 발표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다 이런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또 기업에 따라서 혹은 업종에 따라서 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같은 기간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영업이 컨센서스가 상향했다가 다시 하향 조정이 돼서 애초에 한 달 전에 컨센서스보다 더 낮춰지는 그런 결과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기업별로 또 업종별로 상당히 좀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실적 결과에 조금 더 주목을 해서 업종과 또 종목을 잘 선별해내는 그런 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 시장 컨센서스보다 엄청나게 상위한 그런 기록들보다는 좀 대체적으로 선방했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잠시 전이었죠. 저희가 시작하자마자 현대차도 지금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오늘 주목해야 될 실적 발표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포스코 홀딩스, 현대차, 기아 이렇게 세 가지인데 기아 같은 경우는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조금 오늘 이 시간에는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포스코 홀딩스와 현대차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앞서서 지난 14일에 잠정 실적을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그 잠정 실적에는 매출과 영업이익만 숫자가 제시가 됐고요. 조금 전, 한 30분 전에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는 순위까지 다 포함이 됐습니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매출이, 1분기 매출이 21조 3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조 3천억 원으로 이미 앞서서 보도된 것처럼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이 나왔고 눈에 띄는 것은 오늘 공개된 단기 순위익인데 단기 순위익이 1분기에 1조 9천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이 부분은 컨센서스와 대비했을 때 한 50% 이상 컨센서스를 뛰어넘은 그런 숫자다. 역시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단기 순위익도 역시 상당히 좋은 그런 결과를 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고요. 물론 잠정 실적이 발표됐을 때 이것이 구조적인 개선의 시작이라고 보기는 조금 성급하다라는 또 평가도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원자재값이 상당히 급변하는 그런 양상이었고 또 포스코 홀딩스의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조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일회성 어떤 해프닝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의 컨퍼런스 콜 내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봐야지 이번 1분기 실적이 과연 구조적인 개선의 시작일지 아니면 일단은 일회성인 이벤트의 어떤 결과인지 이것 좀 판가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우리 뉴스인 이슈의 시작과 동시에 발표가 됐던 현대차 실적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매출이 30조를 살짝 넘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거의 2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순이익이 1조 7,774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컨센서스와 영업이익 또 순이익을 모두 뛰어넘는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모두 뛰어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생산도 좀 어려운 와중에 또 최근에 원자재값이 계속 오르면서 지금 원가 비용 부담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런 와중에서도 현대차가 상당히 선방한 그런 성적을 냈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도할 그런 내용이고 다만 이것이 과연 2분기, 3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분위기가 아직 다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런 또 우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언급을 또 지금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지금 대내배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2, 3분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 3분기 우려감으로 흐름들이 좋지는 않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매크로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또 실적 펀더멘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지금 올해 2분기 컨센서스가 집계되는 상장사 그리고 3개월 이전에 추정치 집계가 가능한 상장사들을 한번 추려보니까 한 97개 정도 상장사가 추려지는데 이 97개 사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합계가 한 40조 2천억 원을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작년 2분기 영업이익과 비교해보면 한 8% 좀 넘게 늘어난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또 선방한, 괜찮은 그런 성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만 거기 안에서도 TV가 엇갈립니다. 아까 97개 사의 합계 성적이 그런데 그중에 한 30%에 달하는 30개 사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오히려 감소했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역시 업종별, 또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3개월 전부터 실적 전망치가 개선 중인 섹터를 보면 반도체 업종이 조금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LX세미콘, 심텍, 한미반도체, LG이노텍 등은 3개월 전부터 조금씩 그래도 실적 전망치가 개선되고 있다. 물론 이게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3개월 전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나아지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실적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투자 키워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도 또 잘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세부적인 내용이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요. 이런 부분도 꼼꼼히 꼭 체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4월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네, 그렇습니다. 4월을 저희가 전망을 할 때 코스피 3천 상단 전망도 있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하방도 2,700이 아니라 2,600 초반까지도 지금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4월을 좀 정리하면서 5월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증권사들 저희가 3월 말에 제가 여기 출연해서 4월 전망을 하면서 소개해드렸던 게 증권사들의 4월 코스피 예상 밴드가 2,600에서 3,000선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상단이 3,000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지만 지금 최근 움직임을 보면 역시 2,700선을 위아래로 오르내리다가 현재는 지금 2,700 밑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수 자체만 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데 그나마 한 가지 이런 상황에서 조금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은 거래량이 그래도 조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거래량이 물론 아직까지 전년 대비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만 올해 들어서 올해 들어서 지금 4월 달이 가장 그래도 일평균 거래량을 봤을 때 가장 많이 개선된 회복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이 회복됐다는 것은 또 주식시장에 한 차례 또 한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거래량 지표에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매크로 환경이 증시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세 가지 정도 변수에 좀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업의 재무 안전성, 두 번째는 외국인의 수급, 세 번째는 1분기 실적의 상향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내외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재무 안전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그런 시점이고요. 또 한국 증시에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그런 종목들, 업종들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어닝 시즌에 역시 양호한 실적을 내는 기업이 이런 매크로 불확실성에 대한 저항력이 확인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 같은 것에 해당되는 업종으로는 IT 하드웨어, 운송, 음식료, 그리고 테마로는 리오프닝과 또 2차 전지가 여기에 해당되니까 이런 업종과 테마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수익률 재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전략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서 실적 나왔던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주가 잠시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아직까지는 양봉입니다. 낙폭을 기록을 하다가요. 지금 보악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30조 원대의 매출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계속해서 낙폭은 2, 3%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28만 7천 원으로 은봉을 기록하고 있네요.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뉴스 실적 관련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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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